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터디 공동창업자 이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컨텐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치트라고도 하고 21세기의 도시에서 컨텐트가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저희는 핑크퐁이나 베이비샵 같은 아동용 컨텐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컨텐트가 어떤 의미를 주고 그 컨텐트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컨텐트가 아마 여러분을 다 아시는 아기 상어 혹은 베이비샵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 유튜브 최다 조회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한 93억 뷰를 살짝 넘어서 이제 아마 94억 뷰 정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동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에서 20주 연속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좋은 기록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나 노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캐릭터로서 국내외 한 500개 넘는 회사와 함께 천억 원이 넘는, 천 개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핑크퐁 아기 상어 뒤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어찌 보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 그룹처럼 베이비샵과 핑크퐁이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채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는 팬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덤 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들부터 지금의 아이돌 그룹까지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핑크퐁 같은 콘텐츠에도 팬덤이 있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팬덤 비즈니스와 핑크퐁 아기 상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많은 유명한 해외의 셀럽들이 저희 핑크퐁을 이야기해주고 커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너무나 예기측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베이비샵이 가장 올라왔던 큰 점프를 했던 때가 2017년이었는데요. 이 베이비샵은 제가 영어 노래이기 때문에 베이비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그 시작은 인도네시아였어요. 왜 인도네시아일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아침 방송에 등장한 미국 배우가 저희 베이비샵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방송이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에 저희 컨텐트에 맞춰서 춤추는 동상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팬텀 비즈니스의 성공 요소 중에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한 플랫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셜미디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파괴력이 있는 혹은 중력이 센 컨텐트 그게 생각해 보시면 강남스타일 수도 있고 혹은 아기상어일 수도 있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수없이 한때 스치고 지나갔던 좋은 재미있는 노래들일 수도 있겠죠.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 같아요. 팬들이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참여해서 또 다른 컨텐트나 또 다른 컨텍스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팬텀 비즈니스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찰부터 혹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커버함으로써 저희의 베이비샥 신드롬이 팬덤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보통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한 번은 사실 성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만든 성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가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더 파급력이 커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베이비샥이라는 3분 정도의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음악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혹은 포맷을 변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샥 같은 경우에는 EDM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국악 버전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는 캐럴 버전도 만들었어요. 즉,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는 순간순간에 베이비샥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50분짜리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분이면 어떨까? 아니면 실제로 뮤지컬처럼 그런 한 시간짜리 공연이면 어떨까? 그래서 다양한 낯선 환경에서 베이비샥이라는 캐릭터나 노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유산슬 씨와 함께했던 아기의 상어 트로트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수인 자우즈랑 같이 했던 베이비샥 EDM 버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베이비샥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트로트를 좋아하던 세대들이 베이비샥을 만나게 되고 또 EDM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베이비샥을 전달케 하는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버거킹에서 혹은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때, 혹은 비행기를 탈 때, 인천공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등 삶의 여러 여러 환경 혹은 그런 관문 접점에서 베이비샥을 만나게 하는 게 저희가 저희의 캐릭터, 컨텐트를 오래가게 또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모든 영상에서는 항상 핑크퐁하고 8초의 인트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거죠. 굳이 베이비샥을 보지 않더라도 저희의 5천 개 정도가 넘는 영상을 볼 때는 항상 핑크퐁 이런 소리가 들어서 아이들 생각에서는 뭔가 즐거움이 시작하는 순간에는 핑크퐁이 같이 하는구나 그런 걸 알리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렇게 유명했던,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은 아이들에게 저희는 이제 단순히 재미보다 이걸 뛰어넘는 무언가 의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말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가 혹은 캐릭터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는 것들 약간 콕콕 찔러주는 넛진 같은 역할을 저희의 컨텐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희의 팬덤을 조금 더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로 만드는 게 저희의 컨텐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정부와 함께는 수돗물을 아껴 쓰세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와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기 상어와 함께 30초 동안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하는 그런 식의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함께 그동안 우리 같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핑크폰과 아기 상어가 참 고마워요 라는 캠페인을 같이 했고요. 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접점의 순간에 캐릭터 그리고 컨텐트와 함께하면 조금 더 메시지가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도 핑크폰과 아기 상어와 함께 무언가 웃음을 들고 있고 의미를 주는 그런 팬덤 비즈니스에 저희가 함께하면 어떤 정책들이나 혹은 어떤 메시지가 조금 더 잘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러 건물에서 저희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같이 했던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핑크폰은 베이비샥 다음에 이제 뭘 하지? 라고 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지만 요즘엔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다양한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핑크폰이라는 베이비샥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벗어나서 베이비샥은 친구가 누가 있지? 베이비샥의 부모님들은 어떤 직업이 있지? 베이비샥은 뭐 하면 제일 좋아하지? 하는 그런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가 니켈로디온과 함께 만든 아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이라는 TV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 상어가 친구들과 함께 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어쩌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의 목적은 아이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재미있는 컨텐트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이제 21세기의 도시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저희의 컨텐트와 이런 IP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게 그렇게 전달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